안녕하세요. 궁3D의 홍보모델 이준기입니다. 첫 풀3D 그래픽으로 고대 궁궐의 모습을 그대로 지연한 궁3D 사극 로맨스 게임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궁3D는 정해진 캐릭터가 아닌 유저의 손으로 직접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유저의 선택이 게임의 시나리오와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고요. 보다 몰입도 높은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풍부한 시나리오 이외에도 현실과 같은 시간 변화 시스템, 날씨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드라마틱한 궁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시뮬레이션 동작들을 통해서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궁3D 다운로드 받으시고 최초의 3D 궁정 세계를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